삶이 힘들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살다 보면 참 인생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인생은 공식 같아요.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의지하는 대상이 있으면 곧 사라져요 또 하나 비슷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면 적당히 사랑해야 되는데 또 사라져요 떠나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거 되게 힘이 되죠 그런데 그게 떠나가 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의지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승이야 메시지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자랑하면 떠나간다고 자랑하면 빼앗긴다고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것이 사라질 때 얼마나 상실감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지하거나 너무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순간 그 순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 오늘을 선물로 여기고 잘 누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상가상인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커지고 의지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힘 빠지고 문제는 커지고 고갈되고 탈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최대 정적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라반이었죠 라반 20년 동안 족쇄를 채우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20년의 족쇄를 풀고 해방된 게 엊그제입니다 이제는 문제 끝났다 라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끝이 아니죠 눈앞에 더 큰 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애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산 넘어 산 그러죠 첩첩 산중이라고 한 문제가 끝나니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르죠 라반은 속이려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애서는 죽이려는 차원이에요 이건 수준과 차원이 다른 거죠 속이는 거야 뭐 속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죽이는 건 죽이면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 애서의 위협이 훨씬 더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엄청 두렵고 염력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태양란이죠 뒤에는 라반 앞에는 애서 그런데 또 뒤로 후퇴도 못해요 왜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지만 라반하고는 미스바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선 넘어오지 않겠다고 서로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않겠다고 그러니까 퇴로가 막힌 겁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넘어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뒤로는 못 가는 겁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대적 애서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태양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참 좋은 게 그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2장에 보면 앞부분에 지명이 나온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고 뒷부분에 약복강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이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래서 32장은 지명 두 개를 시작해서 시작과 마지막이 끝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시작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로 마하나임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아마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줬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회 41장 10장 같은 말씀을 주셨겠죠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천사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버려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군대로 우리와 함께 진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1개 하 6장에도 보면 17절에 그 엘리사가 아랑군대에 포위당했잖아요 다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죠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호의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전진합니다 용기라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라고 그랬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용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애서에 대해서 굉장히 공손하고 깍듯한 태도를 가지고 맞이합니다 여기 보니까 애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자를 메신저를 보내거든요 내 주 애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한테 주님이라고 얘기해 주라고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자신은 주의 중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참 겸손한 거죠 태도가 겸손하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도 겸손한 태도를 줘가지고 내 주 애서요 하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의 도구신과 자기 자신의 간절함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일이 풀려야 되는데 그 메신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애서가 400명 거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애서의 직업이 뭐예요? 사냥꾼입니다 인간 백정들이거든요 인간 사냥꾼 400명이 말 타고 오고 있습니다 겁이 덜컥 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일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것은 엄청난 위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숨동 후 실정되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근데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도요 인생이 꼬일 수 있고 더 큰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건드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앞에 보세요 마하나임 때는 하나님의 군다라는 그 지명일 때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비로소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위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이끈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죠 사람이 생각하면요 사람이 움직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우리 많이 쓰는 영어 구절이 있죠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약인과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오늘 예배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가운데 기둥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둥이 없어도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거든요 믿음의 기둥 하나씩 딱딱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약인과 보아스 예배가 그런 겁니다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약인과 보아스 이 기둥 세우면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신과 희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세워주시더라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다 말함 삼촌 집에서 떠날 때 주님이 떠나야 그래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를 얘기를 해요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빈손이란 뜻이거든요 빈손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두 때나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셨던가와 마찬가지로 2번도 하나님 건져내 주십시오 애서의 손에서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다 죽일까 두렵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미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온 나이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애서에 대한 두려움, 공포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잘 푸는 길이 뭐냐 그것이 기도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그러면 인생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된 거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고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언제나 건져주신다고 해요 우리는 홀로 내평해지는 던져진 피투체가 아니라고 해요 식전주의가 말하는 던져진 존재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돌보는 자녀 요한복원 14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는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0대 때 갑자기 아버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고아 안이 고아가 된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갔댑니다 고아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부모를 다 잃은 거죠 이런데 이제는 아주 어린 때가 아니니까 살 수 있을 정도 나이는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그랬대요 고아원에서 자고 학교 다니고 그런데 학교 갔더니 옛날에는 못 살 때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많았습니다 자기 동생 이야기예요 반에서 뭐가 없어지니까 훔쳐간 일이 있으니까 분실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맨날 하던 일이 뭔지 알아요 맨날 다 앉혀놓고 담임선생님 나와서 다 눈 감아 이런다고요 이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훔쳐간 애 손 들어 손 누가 드나요? 안 들죠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 끌게 되었습니다 애들 집에도 못 가고 공포 분위기로 오래 있었어요 그랬더니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한 아이가 딱 일어서더니 선생님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누굴 집어 가느냐 그 선교사님의 동생을 집어 간 거예요 왜? 고아원에 있고 만만해 보이니까 희생생 삼은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만 남고 다시 배가 그러고 난다고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나고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했다고 자백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당했댑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충 끝난가 봐요 그래서 중요한 문의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형인 선교사님하고 동생하고 엄청나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울었습니까? 억울해서? 그것도 있죠 그런데 고아의 서름이 뭔지 아십니까? 내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억지로 윽박 지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두 형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때부터 믿음이 더 좋아진 거죠 난감과 어려움 때문에 내 편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더 믿음으로 더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믿음이 불타오르게 됐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운데도 지금 의지할 것이었고 또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고아 같은 성도들 계십니까? 우리 고아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자녀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 그냥 평범한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의지할 것 없고 힘들고 내 인생이 고난이 겹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도와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주시지 아니하신다 예 맞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위로와 은혜가 있고 도심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사실은 평범한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 32장에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렵다 했더니 하나님에게 불을 지셨더니 응답해 주셨다 이 정도로 단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날이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도 있을 때 그 고난을 풀어주고 뭐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겨운 반복 아니에요? 인생이 평생 그러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종교 속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 없애고 욕심 채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의식지 채워주고 건강해 주세요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좀 지겨운 반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당장 어려우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향하고 화해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 식 같으면 뭐예요? 돈 거점은 가정되는 거고 파산 위험 없는 거고 병에 걸렸으면 빨리 병에서 낫는 거고 집 없으면 집 사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 주셔요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깊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는 거죠 여기서 자잘히 보면 어떻게 보면 지혜죠 야곱에게 지혜가 임했다고 생각해요 넌 너무 나쁘게 이걸 꼼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야곱이 지혜죠 지혜가 뭐예요? 몇 대로 나눴어요 형한테 먼저 선물을 먼저 주거든요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지혜예요 일처리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형한테 선물을 짧게 보면 한 세 번 크게 보면 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선물을 줘요 제가 볼 때 다섯 번인 것 같네요 다섯 번 선물을 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선물을 먼저 주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감정이 누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형을 만나야지 나쁜 거 아니죠 자몽 같은 데도 보세요 선물을 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분노가 식는다고 선물로 잘 사용하면 나쁜 거 아니죠 이것도 지혜 일종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남자한테 물어보고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역시 여자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50만 원짜리 선물 한 번 받을래 10만 원짜리 선물 다섯 번 받을래 남자는 귀찮은지 50만 원짜리 한 번 준다고 그러고 여자 쪽은 다섯 번 받는 게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야곱은 여성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고 선물을 다섯 번 정도 나눠서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 내용 그게 쭉 나오는데 20절 한 장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혜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선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축들 한때 두때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 가족까지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 문제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33장 보면 형 애서가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형 애서가 동생 보고 반가워가지고 뛰어와서 안아주고 키스하고 울고 난리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가상의 두려움일 수도 있었다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갈등과 범민 가운데 몰아넣던 이유가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았다고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 해소해 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듭나길 원하신 거예요 신약 표현하면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왔다고 거듭나면 뭡니까?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봉은옥에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 네가 존재가 변화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게 사실 이 32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의 자전한 해결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또 다른 말 하면 상속자거든요 상속자 또는 후사 신약형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계속 상속자 찾는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죠 둘 중에 하나 누가 상속자가 될까 찾는 싸움 아니에요? 이삭이냐 이스마일이냐 이삭 아니고 이삭이다 이삭도 아들 둘을 낳죠 누가 상속자냐 에서냐 장남 에서냐 아니면 야곱이냐 누가 상속자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도 아들이 열둘입니다 열둘이면 우리도 그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상속자냐?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요셉이 상속자라고 생각하죠 요셉이 상속자 아닙니다 요셉이 무슨 상속자예요? 메시아가 유다부터로 나오는데 열두 명이 다 상속자예요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상속자 싸움은 야곱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선택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장의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골라내는 싸움이 아니라 상속의 본체가 되는 거 그 상속의 선택의 종결자가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여러분도 상속의 종결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종결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선택이잖아요 이삭이냐 이스라엘이냐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상속의 종결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변화될 때 상속의 종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2장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 거듭남 하나의 거듭남 또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이런 개념이고 에베소 4장 같은 데 개념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베소 4장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2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뭐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이제는 뭐 이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의 종결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와의 씨름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하나님이 진리가 있나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표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씨름을 하냐면 일종의 싸움이에요 기싸움 지금 야곱이 주장하는 건 뭐죠?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약탈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약탈해서 살고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잡으면 절대 안 놔 이런 거죠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내 상속죄의 종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냐 네 자신의 힘 버리고 자기 고집 버리고 철저히 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팔복도 보면 복이 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 그 다음에 안 돼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다니 대안이 없는 사람이죠 그게 애통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막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고 안 되니 그래서 온유함이 뭐예요?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고 안 돼서 맡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너 안 되지? 또 안 되지? 뭔 짓을 해도 계속 두렵고 불안하지? 내게 맡겨 네 힘 포기하고 내게 맡겨 그러면 네가 이기는 자가 될 거야 그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면 좋겠어요 내 힘 갖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설득이 안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길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믿는 힘을 갖다가 포기하라고 어떤 함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옛날에 환도 빼라는데 허벅지 관절 그걸 탁 쳐버렸어요 남자의 힘이 나오는 원천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잘 보세요 이때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그거는 두 발로 걸어다녔어요 자기 힘이 있었죠 그런데 천사가 씨름하고 난 다음에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이제는 걷지도 못해요 저어는 자가 되었어요 질질 끌고 다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약해졌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나는 안 되는 존재예요 안 됩니다 I'm nothing 나는 nothing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맡기죠 비로소 이렇게 다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야곱이 복을 달라고 그래요 축복을 달라고 그래요 축복이 신양의 은혜가 그랬잖아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해 주세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5절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나이다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뭘 선언한 거예요? 네가 이제는 상속의 종결자가 되었다 그러나 한 다음에 한 번쯤 이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약탈자, 발꿈치를 쥐고 있는 자,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나네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긴 자, 이긴 자 세 자라면 이긴 자 이스라엘은 이긴 자예요 영어로 하면 위너, 또 다른 한 번 챔피언 언제 우리가 이긴 자가 되고 언제 위너가 되고 언제 챔피언이 되나요?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안 되고 안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럼 그걸 이긴 자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자잘한 문제, 어려움, 고난, 힘겨운 일들 주님께 부르짖고 그거 해결하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격 자체가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 나는 안 되고 안 되는 자라니까요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전적 부패한 자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NIBC,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래서 NIBC가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겨요? 내가 죽어야 이긴 자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이긴 자가 된다고 그게 이스라엘 사건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바뀌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긴 자를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런다고 이제 이런 존재가 바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좁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크게 여러분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내 자녀 만드는 싸움이에요 거듭나게 만드는 싸움이라고 천국 백성 내게 만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세기 주인공이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된 거라고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변화되는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긴 자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긴 자라니까 이긴 자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장소를 부니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났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러나 다음에 걸어갈 때 해는 돋고 그의 다리는 절고 있었다 참 이게 역설적인 것 같이 보이죠? 우리 이스라엘을 살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습이 이전보다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 있다고 우리 모습이 저는 자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 약한 자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해가 떠오른다 해가 돋는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야곱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두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알거든요 강한 척하지만 약하다라는 거 강한 척하지만 죄인이라는 거 영적 장애인이라는 거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런 찬양이 있죠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타인의 희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영적 장애인이거든요 타인의 희선 속에 살아가니까 맨날 숨겨야 되고 어떤 척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견눈질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견눈질하는 거예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견눈질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난관이 떠나지 않는 거라고요 세상의 시선, 세상의 보는 눈이 어때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고 또 외면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돈도 많았는데 지금 돈도 없습니다 나이 가면 또 나이 들잖아요 옛날에는 젊었는데 지금 늙었습니다 옛날에는 권력도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거 없애라는 얘기인데 그게 야곱으로 사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깡그리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리 절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벅지 관절이 박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의절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다리 질질 끌고 걸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도다해요 왜? 자기는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32장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유능해 보이지만 무능한 거고 그건 다 바리새 같은 인생이에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다리 질질 끌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다리 져는 것만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상속의 종결제가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모든 게 복잡해져요 막 복잡해지면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견눈질 할 땐 복잡해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단순해져요 모든 삶에 벌어진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대도 그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긴 자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밀할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 보이지만 죽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열매를 더 거두게 되고 더 강력해지고 항상 이기는 자, 챔피언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잡으세요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고백하시면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이긴 자들의 축복이 마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세를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자리하겠습니다 주님LoL